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비국어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들어갑니다. 개념 종합편, 수능국어 1등급을 위한 기본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지어놨어요. 자, 일단 무비국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무비국어는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모두 이렇게 포함해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쏙쏙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비국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국어 시작. 자, 더 비기닝이라고 들어갔는데요. 그럼 선생님 이건 너무 기본 기초 심화 강의, 기본 기초 심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기초의 기본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를 이제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단 말이야. 막 선생님 저는요. 진짜 말 그대로 기초 문제집을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그러게 나도 신기하다. 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지배로 문제집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도 실력은 올라가지 않고 문제 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까?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문제를 몇 개나 풀었는데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또 이 작품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내용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독심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봤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지문내용 네가 다 알아? 이상기체방정신 네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거는 전공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걸 네가 설명할 수 있어? 선생님 친구 중에 칸트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박사과정 지나가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 칸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서짐은 쪼끄만한 거 하나 몇 달랑 나오는 걸 읽고서 난 칸트를 알았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공부방법에 대한 얘기 듣다 보면 무조건 읽어라. 뭘? 문제를 많이 풀어. 한국인이라면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알아요? 모르면 차라리 춘 거라도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어왔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문제를 많이 풀어왔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라고 그러는데 뭘 분석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긴 풀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공부 맞아요? 노동인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한테 공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들인 시간에 비한 노력이 안 나왔는지 알려주려고 이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강의예요. 수능 국어 1등급을 위한 기본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강의가 될 겁니다.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 말을 알아들어야 출제자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내가 뭘 찾아야 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도를 보는 법을 알아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들고 있지만 뭔지 모른다 그러면 가다 버리거나 아니면 들고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개념 종합편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어요. 자, 수능 기출로 일단 제일 먼저 할지 유형부터 파악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아니면 못 풀게. 사설 모의고사 많이 나오는데 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EBS를 뭐 할래 봐요? 그럼 뭘로 공부할 건데? 기출은 안 받아도 있지 않나요? 그럼 뭘로 공부할 건데? 일단 기출을 보는 이유는요. 모든 과정이 다 그렇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를 가서 시험을 보거나 입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형을 우리가 논술시험을 볼 때도 기출문제 살펴보는 거 왜 그래? 올해 그 유형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기존까지 이 학교가 이런 문제를 냈다. 기존까지 이런 문제가 이 회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걸 통해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잡게 되는 거야. 공부를 해봤으면 알잖아요. 범주가요. 너무 넓어요.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왕 선생님도 와 이거는 참 누구나 다 쉽다 얘기하지만 너무 어렵다. 쉽다 어렵다 하는 중에 우리가 시간 가는 걸 몰라. 우리가 읽어버렸네. 이렇게 그냥 말하시 도산 12공이라는 시조에서 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너무 쉽다 얘기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도 너무 어려워서 끝나지 못하는 게 공부야. 그런데 만약에 그 엄청나게 많은 관리들 중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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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요 단계에서 여기까지 해야 돼. 라는 거 방법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충분히 더 빨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게임에서의 매뉴얼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 새로 나온 게임이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매뉴얼북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기출로 일단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이해가 있어야 돼. 개념서를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요즘엔 개념서가 이렇게 두꺼워. 와 무슨 정말 말 그대로 사전식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글자로 써 있기는 써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시험 거의 임박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영탄적 오조 속에 소리법이랑 영탄법이 들어가나요? 이런 거라든가 그때 가서 이제 선생님 조사하고 접사의 차이가 뭐예요? 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은 질문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다급해지니까 그동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개념 정리 없이 슛슛슛슛 잘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제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선택지에서 틀리는 말 없이 오독하면 안 되잖아. 절대로. 답을 오답을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이제 공부다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야.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왔으면 지금은 그냥 문제를 이야 하고 연습해서 시험 보러 가면 되는데 턱턱턱턱 걸리니까 자신감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이 시험에 임박해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임박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실력을 높여가는 게 맞지만 시작할 때부터 해왔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그 멘탈이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 개념만 뽑아서 예시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문제풀이로 바로 적용 확인하기라고 해놨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문제 풀어봐 하고 학습 자료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올려줄 거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럼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아니면 EBS를 푼다든지 아니면 왜 출판사별로 유명한 문제집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추천받아서 푼다든지 할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으로 바로 적용해서 들어가야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바로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념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1등급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게 또 국어 1등급에 넘어서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등급컷이 얼마예요? 이렇게 안 하게 그냥 1등급인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제가 원하는 등급이 있는데요. 그게 1등급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모두 다 1등급이 필요한 건 아니야. 본인들이 이제 다른 걸 되게 잘한다. 그럼 뭐 최저만 맞출 수 있다든가 아니면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등급이 있죠. 그것만 나오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치?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 눈에서 눈물 흘리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핵심 개념 2의 수능 기출 위험 파악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에 가장 가까워지고 또 그 상태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이 강좌의 목적이에요. 20강. 액션은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하면 나는 이제 항상 뜻이 이제 생각이 뭐였냐면 아 더 볼 필요 없어. 이거 한 권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한 권에다가 문제풀이 또 집어넣고 예시도 엄청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아 선생님 이제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선생님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선생님 먼저 가세요. 어딜 내가 먼저 가. 너가 가야지. 내가 가면 어딜 가겠냐가.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했지. 다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가 이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진짜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싹 걷어내고 그런데도 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모아서 다시 교재를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강. 펌팩트하게 딱 압축적으로 끝낼 수 있게 기출문제로 유형 익히기라는 제목을 넣고 거기에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 확실하게 이거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게 하지만 전하고는 다르게 양을 좀 압축해서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기본 개념에다가 융합문제. 그러니까 화법, 장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 문제가 있어요. 화법, 장문이 합치면 열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 2, 3번 정도는 화법 기본. 그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 정도가 이제 장문하고 화법하고 융합되어 있는 거. 그다음 나머지 나와 있는 8, 9, 10번 정도가 장문 기본이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융합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지문길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그 지문길이 긴 것도 어떻게 문제 통해서 우리가 내용 파악하고 빨리 풀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연습해야 되거든요. 걔를 40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화작을 그치해. 그래서 개념 정리해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문법은 사실 이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은 진짜 핵심만 가르쳐 줄 거야. 아예 말을 못 알아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와, 문법 강의를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문법 압축 강의를 해주시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게 있어도 못하는 거야. 그치? 책을 딱 펼쳐봤더니 의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적용이 들어갈 때 누가 의문을 물어봐. 그치? 의문에서 응용되어 나가서 자음들 발음이라든가 의문 변동도 어디 교체만 물어봐요. 교체, 정가, 축약 다 섞어놓고 이게 뭐겠? 그것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고전까지 같이 가서 고전문법 빵! 이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의문이 뭔지 알아. 자음하고 모음. 아래야 들어가면 고전문법이야. 근데 그걸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기본 개념들 다시 한 번 정의 줄 세워서 이렇게 줄 세워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기준 잡아줄 거예요. 기준 잡아주고 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한테 일단 기본 유형부터 먼저 가르쳐 줄 거예요. 이 강의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적으로 많은 문제 풀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엄습의 화장문 노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화법 장문 문법 노트로 독서 같은 경우도 지문 독폐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방법에다 초점을 맞춰서 실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사실 혼자 있을 때 풀어야 되잖아. 나랑 같이, 이 지문 같이 보면 선생님이 설명 다 해주고 야, 이거 나 문제 풀어봐라. 우와, 그게 답이에요. 이게 아니라 배웠으니까 내가 한 번 해볼까? 흠, 되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지문 독해하는 방법이랑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을 읽어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거 여기서 우리가 개념이랑 같이 다룰 겁니다. 문학은요. 개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념서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분량이 있으면 그중에 한 3분의 2가 문학이야. 그렇게 문학 개념이 많아요. 와, 진짜요? 그러면 제가 여지껏 문제를 풀면서 답은 맞춰왔지만 하지만 거기 나오는 작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답은 맞았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던 건 제가 그 많은 개념들을 잘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실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인 차이로 1등급하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9등급하고 빵! 차이 나지.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급 간에 걸리는 친구들 있잖아. 아니면 내가 1등급은 받긴 받았는데 그 1등급 내에서도 표점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와, 3개 틀린 놈이랑 3개 틀린 놈 똑같은데 3개 틀리기는 3점짜리 3개 틀린 놈이랑 2점짜리 3개 틀린 놈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치명적이죠. 틀린 개수는 뭐지만? 같지만. 점수가 다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다른 거야. 그런 거를 막아내려고 그러면 진짜 세세하게 작은 것들이 있거든. 나중에 거기서 막히거든요. 독서도 잘해. 화작, 화법, 작문, 문법도 잘해. 그런데 문학만 들어오면 와, 얘는 뭔 이런 세상에 다 있어? 하는 친구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도 개념이랑 문제의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혼자 작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요. 단, 그게 국문과 수준은 아닙니다. 알겠죠? 국어국문학과의 전공 수준이 아니라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상태까지 라인은 선생님이 그어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라인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더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공부해 주면 고맙지만 그건 나중에 대학 가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할 일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법, 문법, 작문, 독서, 문화까지 기출로 유형 익히면서 기본 그리고 개념 확실하게 20가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고 나면 그러면 강의 끝났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니지.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국어는 그렇다. 1 더하기 1은 2.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하고 물음표가 들어가는 게 국어야. 그게 문학이고 그게 독서다. 진짜 웃기지? 독서 같은 경우도요. 조사 하나만 살짝 받고 또 뜻이 바뀌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 지식하고 기본 어떤 과학에서 또 배웠던 사회에서 배웠던 지식하고 다를 수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을 읽고 문제의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배경 지식은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문제의 답을 찾는 거에는 도움을 안 주는 경우가 국어엔 만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어? 말장난? 이라고 말하거나 국어? 누가 이런 걸 풀려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대학 교수가 못 풀었어요. 작가가 못 풀었어요. 누가 못 풀었어요. 그래도 다 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뭐냐? 수능 문제 출제 유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질문 이해 못 했는데 선생님. 그런데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답이 될 만한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 잘했어. 그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네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시험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 지문은 이해는 못 했지만 어떻게 100을 이해하겠니? 안 배운 건데 그 지문을 이해는 못 했지만 문제는 풀었어? 잘했어.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0강을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45문제 최대한으로 많이 맞을 수 있게 기반 깔아주고 탄탄하게 다질 거예요.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이 필기가 좀 많아요. 필기가 많은 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 교재를 보면 진짜 딱 인간 교재 거기에 막 잡다하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적혀있잖아. 미안해. 그거는 자습용으로 서점에 널리고 깔린 게 너무 잘 만든 책들이야. 나는 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스스로 높이기를 바라는 거지 선생님의 책을 컬렉션으로 꽂아놓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책에는 필기가 거의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필기는 거의 없어요. 선생님은 꼭 수업하는 데 필요한 작품과 그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핵심만 적어놓을 거야.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건 꼭 써야 돼야가 그건 진짜 중요한 거야. 100권의 책을 선생님이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권의 내용으로 한 강으로 압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권을 못 읽어요. 알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100권이라면 너는 못 읽지만 나는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건 오 씨, 오 마야 엄청 빨라. 장난 아니야. 필기도 빨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워버릴 거야. 오, 집중해서 수업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 하나 다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필기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복습은 수업 듣고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어가 특히 휘발이 엄청 빨리 되더라고. 그냥 앞에서 열심히 듣고 우아우아우아 이러고 난 다음에 한 번만 훑어보면 되거든. 네가 적어놓은 거 네가 봤던 강의 있잖아. 그거 네가 이렇게 흔적 남겨놓은 거 그걸로 아유, 뭔 말을 써놓은 거야. 이거 질문해야겠네. 라든가 뭐라고 써놓은 거야. 졸았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든가 이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이건가?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같이 연결 지어서 확인하는 과정이 수업 듣고 정말 딱 한 30분만 들어가 줘도 그게 남아,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뇌를 연구했던 과학사들이 말한 거예요. 수업을 듣고 정보를 입력했으면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복과 즉각적인 연습이 들어가 줘야 그게 머릿속에 체화되어서 주름으로 남아. 이 머리에 주름 없는 놈들아. 알았지? 그치? 그래서 복습은 수업 듣고 바로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읽는 거야. 이거는 정말 시간도 안 걸리고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풀이를 직접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해보든가 아니면 손글씨 정리노트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의 노트 만두에 대해서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먹는 만두가 아니고 덤플링 그거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손글씨 정리노트는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 그래서요. 가득 찬 만자에 머리 두자예요. 여러분들이 손글씨 정리노트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바로 그 노트를 선생님은 만두라고 부르는 거고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니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 게시판에 보면 PC 버전으로 봐야 돼 얘들아. 모바일로는 안 보이더라. PC 버전으로 보면 잘나가는 만두가게라고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남긴 정말 기가 막힌 만두들이 쫙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훑어보시면서 만두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되고 내가 다 전부 선생님이 질문 게시판 답 달고 선생님이 전부 다 첨삭하거든요. 올려놔요.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려놓고 부끄러워 알아 쑥스러워.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저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때요? 그럼 선생님이 이건 못 만들었다. 여기를 어떻게 더 하도록 해라. 잘 만들었구나. 칭찬까지 다 피드백 해 줄 거예요. 이거 처음에만 힘들거든. 몸에 익숙해지잖아. 야 대학 가서도 그 이후에도 공부할 때 그 정리 방법으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더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첨화와 적용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 완강까지 완강이 힘들잖아요. 완강까지 힘들게 힘들게 가고 난 다음에 우와 다 들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첨화시키지를 못해서 다 들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 진짜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첨화에다가 적용까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상태죠. 인강 형강 듣는 걸 최소한으로 하고 자습을 많이 하고 복습하여서 실력을 높일 수 있고 시간을 알차게 쓰는 거. 그게 가능해지거든. 그게 가능해지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듣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첨화해서 적용하는 방법까지로 선생님 수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몸에 익힐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을 통해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개념이키고요. 작품이나 독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아갈 거고요. 문제풀이 방법이키고 그리고 복습과 기출문제 활용법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갖다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많이 내시고 와 사설 모의고사 엄청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를 또 할 수는 없잖아. 지금 하고 있는 강의로 지금 듣고 있는 이 공부로 알았죠?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와 이 공부로 여러분들이 사방팔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수업 듣는 동안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맞추시고요. 그리고 듣고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만 알았지? 바로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돼요. 단어 뜻도 괜찮아 얘들아. 다 물어봐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헤매지마. 나한테 질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무비 국어 더 비기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죠. 뭐요? 네 직접 강의로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가줘야겠죠. 그리고 20강 끝날 때쯤 됐을 땐 여러분들이 어우 국어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은 없지. 이제 문제 풀이만 하면 돼. 이런 상태까지가 갈 수 있게. 알았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맞춰 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 쫙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 질문 게시판에 질문. 그럼 이제 우리 강의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강의arre가 있지만 우즉 Girls 잠시 한마디